그렇지, 그렇지, 젖대가 제일 흥목하지. 텐트 후에 맥주. 저거 땜에 가는 거예요. 저거 땜에 가는 거예요. 맞아. 쿠리아, 밥 안 먹을 거야? 아빠는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소전자 할래? 개가 먹는 그건가요? 네, 강아지들 먹는 비타민. 너 거 안 챙기네. 야, 쿠리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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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 소주. 비타민이 함유된 그냥 물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앞으로. 오케이. 귀여워. 잘 먹네. 과음하지는 말고. 너무 달리진 마. 애들이 음료를 또 좋아해. 닭강정에 라면. 야, 잘 싸갔다. 또 집에 있는 집배전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타르트. 저거 간식이에요. 강아지 안에. 너무 귀엽다. 여기 타르트. 야, 일로 와서 먹어, 우리. 프리크 갖고 와. 자기 공간에서 먹는 거 좋아서. 상질로 해야 돼. 우와. 아유, 죽겠다. 신이 내리는 중이야. 그래. 똥키네, 무슨 그릇이야. 그것도 사치예요, 정말. 그릇도 들고 다녀요? 예. 내가 그렇다, 내가. 텅스텐으로 만든다. 네. 아, 이거 진짜 좋겠다. 아, 도킹텐도 진짜. 아, 나도 진짜 진짜. 나 진짜 처음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킹텐도는 진짜. 아우. 저기 제일 맛있겠다. 아우. 어떻게 나를 안 하고 싶어, 어떡해.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진짜로. 아우. 아우. 와, 가치 짜간 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 그 스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달달한 거네. 얼굴이 또려져서. 원래 한 잔 먹어도 빨개져요. 아,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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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아, 너무 좋겠다. 나 이제 좀 눈치를 안 보네. 보통. 아, 아마lin 하고서. 그전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